안녕하세요. 블라라입니다. 오늘은 쉬운 수채와 잎사귀 그리기 튜토리얼을 준비했어요. 오늘 사용하게 된 물감은 제가 이번에 만든 4가지 핸드메이드 물감이고요. 금색도 사용을 할 거예요. 사용한 종이는 블록코 아티스티 항목이고요. 사용한 팔레트와 붓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밤바다색을 사용해서 커다란 잎사귀를 하나 그려볼게요. 먼저 중심 줄기를 얇게 그려주시고요. 안쪽에 작고 기다란 잎사귀가 하나 숨어있다고 생각을 하신 다음에 그 바깥에 약간 새끼손가락 모양의 잎사귀를 더 튀어나오게 그려주세요. 헷갈리시면 지금 저처럼 안쪽에 얇은 잎사귀를 미리 그리고 그 위에 잎사귀를 덧대어 그리시면 됩니다. 그렇게 하면 훨씬 더 쉽게 그리실 수 있어요. 아주 아주 초보분들은 이게 어려우실 수 있는데요. 그럴 때는 연필을 사용해서 아주 흐리게 스케치한 다음에 그려주세요. 밑으로 갈수록 점점 더 좁아지는 모양으로 그려주시고요. 갈색이 있으시다면 밑에 부분으로 갈수록 약간 갈색을 섞어주셔서 색감 변화를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아직 마르지 않은 부분이 있다면 갈색으로 콕콕콕 찍어서 예쁜 모양을 만들어주시는 것도 좋을 거예요. 이제 슈가 브라운 색상을 사용해서 두 번째 잎사귀를 그려볼게요. 역시나 중심선을 얇게 그려주시고요. 왼쪽과 오른쪽이 거의 대칭이 되도록 전체적인 모양은 길고 늘씬한 모양을 가질 수 있도록 잎사귀 그려주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슈가 핑크 색상을 사용해서 잎사귀를 또 그려볼게요. 전체적으로 가을 느낌이 나는 잎사귀들만을 골라서 오늘 그리는 거기 때문에 이번 잎사귀도 단풍나무의 잎사귀를 그려보도록 할게요. 이 단풍나무의 잎사귀를 그릴 때는 잎사귀가 향하고 있는 방향이 조금 어려우실 수 있어요. 그럴 때 제가 시계 방향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첫 번째는 12시, 2시, 4시, 7시, 10시 이런 방향으로 그리시면 훨씬 쉬울 거예요. 세 번째는 프렌치 민트 색깔을 이용해서 간단한 잎사귀 그려볼게요. 세 개의 아주 길고 얄쌍한 느낌의 잎사귀를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때는 잎사귀가 통통해지지 않도록 주의해서 그려주세요. 그 다음에 프렌치 민트와 밤바다 그리고 슈가 브라운 세 가지 색상을 이용해서 조금 더 동그랗고 통통한 느낌, 하지만 끝부분이 뾰족뾰족한 잎사귀를 그려볼 거예요. 역시나 중심축을 그려주시고요. 그리고 붓을 눕혀서 넓고 동그란 모양을 그려주세요. 이때 물이 너무 모자라면 나중에 덧칠하거나 묘사할 때 힘들 수 있으니까 물을 많이 많이 옮겨와서 색칠을 해주세요. 슈가 브라운 색상을 조금 더 섞어서 약간 진하게 만드신 다음에 붓꽃을 사용해서 뾰족뾰족한 잎사귀에 무늬를 넣어줄게요. 지금 이 부분이 조금 어려우신 분들은 조금 더 얇은 인조모 붓을 사용해서 그리시면 훨씬 더 편하게 그리실 수 있을 거예요. 조급해하지 말고 천천히 신중하게 그려주세요. 이제 슈가 브라운의 밤바다 색을 사용해서 회색을 만들어서 잎사귀가 많이 달린 식물을 그려볼게요. 역시나 중심축을 먼저 그리신 다음에 좌우에 뾰족한 아몬드 모양의 잎사귀들을 그려줄게요. 서로서로 다른 색깔을 조금씩 더 가감하면서 칠하시면 훨씬 더 다양한 색감도 얻으실 수 있습니다. 아까는 4호 붓으로 했는데 지금은 잎사귀의 크기가 많이 작아졌기 때문에 2호 붓으로 바꿔서 하고 있어요. 지금까지 그렸던 6개의 잎사귀들 중에서 지금 그리는 회색 잎사귀가 가장 난이도가 좀 있는 편이에요. 왜냐하면 잎사귀의 크기도 작고 잎사귀의 개수도 많기 때문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많은 시간을 투자하셔서 꼼꼼하게 마무리를 해주시면 좋습니다. 밑에 부분으로 갈수록 잎사귀가 조금씩 더 커지고 길어지는 모양으로 마무리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여러 가지 색깔을 섞어서 약간 진한 회갈색을 만들어준 다음에 새의 발처럼 이렇게 나무 가지를 여러 군데 그려줄게요. 이 끝에다가 분홍색으로 열매를 그릴 거예요. 일단은 말라야 되니까 다른 잎사귀 먼저 그려줄게요. 슈가 브라운 색상을 조금 더 섞어서 통통하지만 작은 사이즈의 잎사귀들을 중간중간 그려줄게요. 허전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에 그려주시면 됩니다. 처음 그렸던 6개의 큰 잎사귀들이 주인공이고 자그마한 애들은 엑스트라이기 때문에 일부러 더 크기도 작고 채도도 낮추어서 그려주고 있어요. 밤바다 색깔도 조금 더 섞어서 길쭉하고 얇은 모양의 잎사귀를 그려줄게요. 그 다음에 슈가 브라운 색상을 사용해서 3개의 귀여운 열매를 그려줄게요. 이제 금색을 사용해서 조금 더 디테일한 마무리를 해줄게요. 금색은 처음에 우리가 그렸던 중심축을 먼저 얇게 그린 다음에 좌우에 이렇게 잎맥을 그려넣는 형식으로 해주겠습니다. 두 번째 슈가 브라운 색상으로 그렸던 잎사귀도 아주 촘촘하게 빗살무늬처럼 보이도록 금색으로 잎맥을 그려줄게요. 프렌치 민트 색깔의 잎사귀도 잎맥을 그려주고요. 단풍나무에 잎맥도 그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잎맥을 그리는 방법은 중심축을 길게 나눈 다음에 좌우로 촘촘하거나 또는 촘촘하지 않게 임의대로 잎맥을 그려 넣으시면 돼요. 저처럼 좀 짧은 잎맥을 그려 넣어도 되겠죠? 그 다음에 바탕 부분에 아주아주 작은 잎사귀들을 금색 물감을 사용해서 그려줄게요. 허전한 부분이 될 수 있으면 보이지 않도록 채워주는 역할로써 작은 잎사귀들을 그려주겠습니다. 마음에 들 때까지 마무리하신 다음에 이렇게 완성하시면 되겠어요. 아주 쉬운 튜토리얼이니까 꼭 한번 따라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따뜻하고 건강한 하루하루 보내시고요. 행복한 그림생활 되세요. 행복한 그림이라고 되시길 바랍니다. prompt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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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